태친 알아? 호동아 태친 오늘부터 드디어 SK텔레콤에서 아이폰에서 통화 녹음이 가능해졌습니다 A. 어플을 통해 했고 가능해졌는데요 먼저 설치를 해 볼게요 이렇게 A. 어플을 설치를 해 주고요 최초에 한번 가입을 해야 됩니다 저는 TID로 로그인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은 권한 설정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확인 됐습니다 A. 에서 전화 통화를 할 때 그냥 통화를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전화 통화 녹음이 됩니다 사용자는 별도로 설정한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전화 앱으로 가면은 여기 시작하기 누르면 됩니다 선택약관은 넘어갈게요 이게 한번 테스트를 한 다음에 싹 지우고 다시 보여주려고 했는데요 AI 추천이 안 지워지네요 AI 추천 같은 경우는 중요한 연락처를 AI가 추천하는 기능입니다 최대 9개의 아이템을 추천해 주는데 이거는 끄질 못한다고 합니다 설정 들어가고 보여드리면은 A. 전화 사용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전화 오면은 자동으로 A. 로 전화가 연결되고 통화가 녹음되는 거고요 통화 자동 녹음도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AI 제한 알림이나 새로운 통화 요약 알림 이렇게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AI 제한 알림 같은 경우는 통화를 하다 보면은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같이 일정한 패턴이 있잖아요 AI가 탐지를 했고 바로 저장할 수 있도록 제한해 드리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화 요약 알림은 내가 통화한 거를 유약해 했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전화를 걸 때는 AI 전화에서 키패드를 눌렀고 여기서 번호를 눌렀고 통화 녹음이 되고요 자동 통화 녹음이 됩니다 녹음 중에는 녹음을 끌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통화가 완료됐으면은 통화 요약이 나오고요 여기서 통화한 내용을 유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풍선을 터치하면은 통을 자동 녹음하고 싶지 않으면 이걸 꺼지면은 버튼식 ARS는 1번 네 이런 식으로 통화한 걸로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전체 듣기도 가능합니다 얘를 누르면은 SK텔레콤 고객만 이렇게 전체 들을 수도 있습니다 키패드 이용하는 방법 말고도 여기서 연락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원하는 연락처들을 검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화를 누르면은 ADAT에서 전화 통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또 있죠 연락처 옆에 얘를 누르게 되면은 검색해서 내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는 번호를 여기서 바로 전화 걸 수도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연락처는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처는 기본 앱에서 추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 전화기로 전화를 할 때도 최근 통화 목록을 보면은 ADAT 음성통화가 되어 있죠 ADAT을 통해 했고 전화를 통화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ADAT을 통하지 않고 전화를 하게 되면은 이게 통화가 됐죠 그리고 최근 통화 목록을 보면은 ADAT과 ADAT을 통하지 않은 거 구분이 되어 있고 표시가 됩니다 연락처에서 특정 사용자를 한번 걸어 볼게요 특정 사용자를 검색을 한 다음에 여기서 통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기본 앱에서 T전화를 할 건지 ADAT을 할 건지 아니면 기본 전화 어플에서 전화를 할 건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기본 전화로 걸게 되면은 통화 녹음은 안 되고요 T전화로 걸게 돼도 통화 녹음이 안 됩니다 ADAT과 T전화가 지금 통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T전화를 통해서는 통화 녹음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는 T전화하고 ADAT이 통합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ADAT을 선택하게 되면은 ADAT을 통해 했고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대방이 받게 되면은 통화가 녹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이 반대로 전화를 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ADAT으로 전화가 수신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받기를 누르면은 지금 말하는 게 ADAT에서 녹음이 되는 거죠 ADAT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그 앱들은 통화 기록이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ADAT은 전화로 생성된 통화 녹음 파일은 본인의 단말기에만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녹음한 내용이 외부 서버에 저장되는 그러한 앱들과는 구분되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통화 녹음 파일은 생성이 된 다음에 1년 뒤에는 삭제가 되니까 삭제되기 전에 필요한 파일들은 백업 해갖고 별도 저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통화 녹음된 거를 선택을 했고 통화 요약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 점 세 개를 누르면은 녹음 파일로 저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했고 녹음 파일을 별도로 백업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플워치를 사용하지 않은데 애플워치에서 전화 알람이 가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애플워치를 통해 전화를 걸어도 통화 녹음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워치를 쓰시는 분들은 ADAT을 쓰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통화했을 때는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블루투스로 통화했고요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통화할 때도 되고요 받는 것도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스트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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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간 잡음이 생기긴 하는데 양쪽에 통화하는 것도 잘 들립니다 카플레이를 연결했을 때는 전화 기능에서 최근 통화에 에이닷 이라고 따로 통화가 있습니다 이 에이닷을 딱 누르게 되면 전화통화 녹음이 됩니다 이 전화기를 빼고 에이닷을 메인으로 사용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에이닷을 메인으로 사용하면 좀 전화기 느낌이 안 들고 이쁘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얘를 변경해 주면 됩니다 단축어 설정으로 간 다음에 하나 추가할게요 앱 열기로 하나 추가한 다음에 앱 열기에서 앱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에이닷을 선택을 해 줘요 그 다음에 앱 열기에서 이름은 에이닷 변경하고 아이콘도 변경을 할게요 전화기로 선택한 다음에 완료 그 다음에 홈 화면에 추가를 딱 눌러주면 됩니다 에이닷이 이렇게 아이콘이 변경이 됐을 거예요 얘를 전화기 쪽에다 놔두고 얘를 누르면 이렇게 에이닷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아이폰 통화 녹음이 된 기념으로 에이닷 소개를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SK텔레콤 가입자만 가능한 거고요 뭐 나중에 KT나 LG도 비슷한 앱을 만들겠죠 당분간은 SK텔레콤만 통화 녹음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